오늘은 구리 토핑에 있는 SK신일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구리 물건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구리 게 거의 이렇게 안 올라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보더라도 의정보호관에서도 구리 물건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구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싸요 현재 가격이 싸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짜리가 지금 5억이죠 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7억이고 물론 감정평가일 자체가 조금 전이기 때문에 8월 6일로 조금 전이기 때문에 좀 저가로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리가 상대적으로 다산이나 별래, 남양주 쪽, 하남 쪽에 비해서도 지금 집값이 상당히 싼 편이에요 서울이 더 근접하면서도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실거지로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안 할 때 구리 같은 건 좀 좋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5월 6일날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한번 물건 권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파트 외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라고 약 20년 정도 됐네요 2001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현재 건축 연도는 약 20년도 정도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냥 연어 아파트랑 똑같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에 34평형 34평형 아파트고요 34평형에 12층, 충수 좋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 외관이나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권리 분석에 문 씨가 소유권 이전에 살고 있고 2001년에 그냥 처음에 분양받았을 당시부터 살고 있어요 전 소유자는 SK이기 때문에 SK에서 분양받아서 원분양자로 지금 살고 쭉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뭐에 인테리어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간에 한번 10년차 정도에 한번 인테리어를 했을 법한데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뭐 대부분 다 그대로 살고 있다 인테리어 안 되어있다 한번 아까 사진을 다시 볼까요 현관문이 도어락 이 상태로 그대로 있죠 옛날 그대로 아직 열쇠를 사용하고 여기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내부적인 상태로는 인터펀드 그렇고 뭐 크게 뭐 손 댄 부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임장 가셨을 때는 층수 한번 직접 살 보시면서 그 외벽에 있는 그 샷이 부분에 뭐 좀 이렇게 뭐 수리 흔적이나 예 교체 흔적이 있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권리분석 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 근저당 이후에 말소되는 권리라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전한 물건이고요 임차인 없고요 현재도 김 모 씨가 같이 살고 있는데 최초 전입자가 문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씨가 들어오고 나서 김 씨가 또 새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매각물건 연상서도 한번 볼게요 네 깨끗하죠 네 깨끗하죠 근저당권 있고 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여기 비고란에도 깨끗하고요 그럼 안전한 물건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아까 내용하고 똑같겠죠 김 씨 문 씨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시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게 SK 신일이었죠 SK 신일 아파트고 현재가는 어이구야 시세 높네요 그죠 7.8억 7.8억 정도인데 현재 5억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언제 했죠 4월 1일 날 들어갔었어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4월 1일 날 들어갔었어도 뭐 인테리어 감안한다고 치면은 약 그래도 한 3,4천 정도는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물건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5월 6일 정도 그래서 뭐 현재 갭 차이로는 약 2억 8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저가로는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도 최근에 7억 2천 실거래가가 한 7억 2천 정도 되네요 12월 달에 7억 2천 그리고 현재 이거는 어이구야 이거 좀 높네요 이거 인테리어 좀 했었나 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2억 7천 정도 좀 갭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도 구리 쪽이 다 서울도 근접하고 살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니까 바로 수택초등학교 있죠 수택여자중학교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고등학교 있고요 수택고등학교 그래서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상당히 구리 쪽에서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이상하게 요즘에 남양주나 덕소, 별래, 다산 뭐 위에 옥정 쪽, 하남 쪽 이런 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리 쪽이 많이 좀 관심을 덜 받는 지역이긴 한데 향후에 여기 스마트 시티 쪽을 조금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앞쪽에 한강 변호 쪽을 좀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구리 쪽에 한번 입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